이번 시간에는 자유변형 도구라고 불리는 프리 트랜스폼 툴과 단축키를 사용하여 오브젝트를 자유롭게 변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현지 가능한 텍스트는 프리 트랜스폼 툴을 사용해 변형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프리 트랜스폼 툴을 사용하여 텍스트를 변형하기 위해서는 지금 보시는 예제처럼 텍스트를 반드시 Create Outline을 적용해 Path로 변환해야 합니다. 또한 오브젝트와 텍스트를 함께 변형하기 위해서는 Ctrl-G를 눌러 Group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첫 번째 Group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프리 트랜스폼 툴을 선택합니다. 비율을 유지하면서 오브젝트를 변형하기 위해 프리 트랜스폼 툴의 팝업 툴 옵션에서 컨스트레인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아니면 Shift를 누른 상태로 선택된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를 드래그해 크기를 축소한 후 회전합니다. Ctrl-Z를 두 번 눌러 변형을 취소합니다. 이번에는 바운딩 박스의 왼쪽 중앙을 클릭하고 오른쪽으로 드래그해 거울 마주보기로 회전한 후 원래 위치로 이동합니다. 단축키 Ctrl-Shift-A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프리 트랜스폼 툴의 기본 기능은 크기 조절, 회전, 마주보기 회전으로 셀렉션 툴도 지금 보신 것과 같은 동일한 변형 기능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단순 변형 기능을 제공하는 셀렉션 툴과 달리 프리 트랜스폼 툴의 세부 옵션 툴을 사용하거나 또는 프리 트랜스폼 툴과 단축키를 함께 사용하면 매우 다양한 변형된 오브젝트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Ctrl-Z를 두 번 눌러 취소합니다. 프리 트랜스폼 툴의 팝업 툴 옵션에서 Perspective Distort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택된 첫 번째 그룹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에서 오른쪽 상단 코너를 오른쪽 또는 왼쪽으로 드래그해 원근감 있는 형태로 변형합니다. Ctrl-Z를 눌러 취소합니다. 이번에는 선택된 첫 번째 그룹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에서 오른쪽 상단 코너를 아래 또는 위로 드래그해 원근감 있는 형태로 변형합니다. Ctrl-Z를 눌러 취소합니다. 프리 트랜스폼 툴의 팝업 툴 옵션에서 프리 디스톨트 아이콘과 컨스트레인 아이콘을 각각 클릭해 두 개의 변형 옵션을 활성화합니다. 선택된 첫 번째 그룹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에서 오른쪽 상단 코너를 왼쪽으로 조금만 드래그해 비율을 유지하면서 자유롭게 기울어진 모양으로 변형합니다. 이번에는 프리 트랜스폼 툴의 팝업 툴 옵션에서 컨스트레인 아이콘을 클릭해 선택을 해제하고 프리 디스톨트 아이콘만 선택합니다. 선택된 첫 번째 그룹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에서 왼쪽 하단 코너를 오른쪽 아래로 조금만 드래그해 형태를 자유롭게 왜곡합니다. 컨스트레인을 해제한 상태로 왜곡하였기 때문에 비율 유지 없이 자유롭게 왜곡할 수 있습니다. 단축키 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지금부터 팝업 툴 옵션을 사용하지 않고 프리 트랜스폼 툴과 단축키를 사용하여 모양을 변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컨트롤을 누른 상태로 두 번째 그룹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프리 트랜스폼 툴의 팝업 툴 옵션에서 프리 트랜스폼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선택된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에서 오른쪽 상단 코너를 클릭하고 단축키 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아래 또는 위로 드래그합니다. 여러분이 프리 트랜스폼 툴로 오브젝트의 모양을 바꿀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단축키를 먼저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를 드래그하면 단축키에 따른 변형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룹 오브젝트의 왼쪽 상단과 왼쪽 하단 그리고 오른쪽 하단의 모양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한 바운딩 박스의 오른쪽 상단 코너를 기준으로 형태가 원근감 있는 형태로 변형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동일한 단축키를 누른 상태로 바운딩 박스의 어떤 위치에서 상하좌우 어느 방향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하느냐에 따라 오브젝트는 다른 형태로 변형됩니다. 단축키 Ctrl-Shift-A를 눌러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세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에서 오른쪽 중앙을 클릭하고 단축키 Ctrl-Shift-A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아래 또는 위로 드래그하여 왼쪽에 고정된 상태에서 가로 넓이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변형합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두 번째 오브젝트와 동일한 단축키, 동일한 방향으로 마우스를 드래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드래그한 바운딩 박스의 위치에 따라 전혀 다른 변형된 결과를 만들어 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네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에서 상단 중앙을 클릭하고 단축키 Ctrl-Shift-A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하여 하단에 고정된 상태에서 세로 높이의 비율을 유지하면서 변형합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그룹 오브젝트의 좌우가 마우스를 드래그한 오른쪽 방향으로 비스듬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다섯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에서 오른쪽 상단 코너를 클릭하고 단축키 Ctrl-Shift-A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아래 또는 위로 드래그합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그룹 오브젝트의 왼쪽 상단과 왼쪽 하단 모양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마우스를 드래그한 바운딩 박스의 오른쪽 상단 뿐만 아니라 오른쪽 하단의 형태를 같은 비율로 변형하여 원근감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번째와 다섯번째 같은 원근법이 적용된 변형된 형태는 포스터 디자인에서 역동적인 느낌의 텍스트나 오브젝트가 필요할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여섯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에서 오른쪽 상단 코너를 클릭하고 단축키 Ctrl-Shift-A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왼쪽으로 드래그합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그룹 오브젝트의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 모양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마우스를 왼쪽으로 드래그한 바운딩 박스의 오른쪽 상단 뿐만 아니라 왼쪽 상단의 형태를 같은 비율로 변형하여 아래는 넓고 위는 좁은 원근감 있는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고속도로 위에 페인트한 글씨를 운전자의 시각에서 원근감 있게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일곱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에서 오른쪽 상단 코너를 클릭하고 단축키 Ctrl-Shift-A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합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그룹 오브젝트의 왼쪽 하단과 오른쪽 하단 모양은 그대로인 상태에서 마우스를 오른쪽으로 드래그한 바운딩 박스의 오른쪽 상단 뿐만 아니라 왼쪽 상단의 형태를 같은 비율로 변형하여 아래는 좁고 위는 넓은 원근감 있는 부채꼴 형태로 만들어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정면에서 위 또는 아래에서 보는 시각으로 글자 또는 오브젝트를 원근감 있게 표현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여덟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에서 상단 중앙을 클릭하고 단축키 Ctrl을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왼쪽 또는 오른쪽으로 드래그하면서 눕히고 싶은 만큼 아래로 드래그합니다. 방금 보신 것처럼 Ctrl만 누른 상태로 드래그하면 기울기뿐만 아니라 오브젝트의 높이도 자유롭게 조절할 수 있습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아트보드를 클릭해 셀렉션을 해제합니다. 그룹 오브젝트의 좌우가 마우스를 드래그한 오른쪽 방향으로 바닥에 놓은 것과 같은 비스듬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덟 번째 방법은 글자 또는 오브젝트를 바닥에 놓은 것처럼 보이는 대각선 형태로 변형하고 싶을 때 또는 글자 또는 오브젝트에 수동으로 그림자를 만들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Ctrl을 누른 상태로 아홉 번째 오브젝트를 선택합니다. 선택된 오브젝트의 바운딩 박스에서 오른쪽 중앙을 클릭하고 단축키 Ctrl-Alt를 누른 상태로 마우스를 위 또는 아래, 좌 또는 위로 드래그하면 오브젝트의 중심을 기준으로 비율 유지 없이 자유로운 크기로 모양이 변형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룹 오브젝트의 상하가 마우스를 드래그한 아래쪽 방향으로 비스듬한 형태로 만들어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 방법은 글자 또는 오브젝트를 원근감 없이 대각선으로 비스듬하게 변형하고 싶을 때 사용하시면 좋습니다. 지금까지 Free Transform 툴과 단축키를 사용하여 오브젝트를 자유롭게 변형하는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들도 Path로 변환한 텍스트와 오브젝트를 그룹으로 만들어 Free Transform 툴과 단축키를 사용하여 오브젝트를 간편하게 원하는 형태로 변형하여 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그레이스 교수의 일러스트레이터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강좌를 빠짐없이 수강하기 위해 순서대로 다음 비디오를 시청해 주세요. 일러스트레이터를 배우고 마스터하기 위해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